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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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랑스는 독일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곡가죠. 첫 번째 곡부터 내용들까지 어떤 한 이야기가 되는 꿈을 받았네요. 프랑스 건방 앞에는 곡이라고 할 게 루트, 그러니까 기타의 조작이에요. 그것에서 이렇게 발전한 앞이 있는데, 여러분들 건방 앞에는 이만하지만, 저는 어, 뭐가 돼요? 슈반의 포로선생님, 동병현우선생님의 딸이 분명한데, 유티아니스틱스까지 아주 뛰어나가지고, 이렇게 많이 하셔야 해요. 여기에서 좀 균형을 못하잖아요. 그래서, 그런데 스토리가 유명히 지나고, 40대 정말 달라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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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